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현지 다시 들으십시오. 현지 22번 당장 다시 들으십시오. 당장 23번 오토바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토바이입니다. 24번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말입니다. 2. 모자입니다. 3. 구두입니다. 4. 장화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말입니다. 2. 모자입니다. 3. 구두입니다. 4. 장화입니다. 4. 장화입니다. 4. 장화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축구장입니다. 2. 농구장입니다. 3. 야구장입니다. 4. 배구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축구장입니다. 2. 농구장입니다. 3. 야구장입니다. 4. 배구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물을 주고 있습니다. 2. 물을 담고 있습니다. 3.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4.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물을 주고 있습니다. 2. 물을 담고 있습니다. 3.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4.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3.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28번 한 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벌 있습니다. 2. 여섯 벌 있습니다. 3. 다섯 잔 있습니다. 4. 여섯 잔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벌 있습니다. 2. 여섯 벌 있습니다. 3. 다섯 잔 있습니다. 4. 여섯 잔 있습니다. 29번 태권도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2. 고용센터 아래층에 있습니다. 3. 피아노 학원 위층에 있습니다. 4. 마트와 커피숍 사이에 있습니다. 4. 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5. 태권도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5. 피아노 학원 위층에 있습니다. 4. 마트와 커피숍 사이에 있습니다. 5. 피아노 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5. 피아노 학원의 이름으로 $8,000, $8,000, $9,000, $3,000, $1,000, $1,000, $6,000, $4,000, $8,000, $7,000, 에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마트와 커피숍 사이에 있습니다.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3. 그렇군요. 바빠도 횡단보도를 이용할게요. 4. 그렇군요.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길을 건너면 안 돼요. 위험해요. 1. 아니에요. 이 길은 위험해요. 2. 아니에요. 빨리 건널 수 없어요. 3. 그렇군요. 바빠도 횡단보도를 이용할게요. 4. 그렇군요.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 31번 아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1.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2. 다음 주에 병원에 갈 거예요. 3. 지난주부터 조금씩 아팠어요. 4. 주말에는 병원이 문을 안 열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아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1.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2. 다음 주에 병원에 갈 거예요. 3. 지난주부터 조금씩 아팠어요. 4. 주말에는 병원이 문을 안 열어요. 32번 고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1. 비행기 표가 100만 원 정도 해요. 2. 비행기로 3시간 반쯤 가야 돼요. 3. 2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4. 고향에 2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다시 들으십시오. 5. 고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5. 고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5. 다시 들으십시오. 5. 지금 가야 돼요. 5. 지금 가야 돼요. 3. 2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어요. 7. 고향에 2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33번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1. 아니요, 내일부터 사용하세요. 2. 네, 오늘 처음 보는 기계예요. 3. 네, 사용법을 자세히 배웠어요. 4. 아니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1. 아니요, 내일부터 사용하세요. 2. 네, 오늘 처음 보는 기계예요. 3. 네, 사용법을 자세히 배웠어요. 4. 아니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비가 그치지 않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올 것 같아요. 1. 빨리 비가 오면 좋겠어요. 2. 며칠 후에 온다고 했어요. 3.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 장마철이 끝나서 그럴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가 그치지 않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올 것 같아요. 1. 빨리 비가 오면 좋겠어요. 2. 며칠 후에 온다고 했어요. 3.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4. 장마철이 끝나서 그럴 거예요. 35번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4.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4.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5.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6.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6.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6.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7.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7.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한국어 수업시간이 언제예요? 5.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5. 한국어 수업시간이 언제예요? 5.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예요. 37번 이건 좀 불편한데요. 꽉 끼어서 발이 아파요. 그럼 다른 걸로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답은 3번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매일 퇴근 후에 자동차 정비 학원에 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정비소 차리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요?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매일 퇴근 후에 자동차 정비 학원에 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정비소 차리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요?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갑에 없네요. 그래요? 그럼 우선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을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 있어요? 걱정이 있어 보여요. 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갑에 없네요. 그래요? 그럼 우선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을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서명해 주세요. 월급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는데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만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수습기간은 얼마나 돼요? 3개월이에요. 3개월 후에는 계약서의 액수대로 월급이 지급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서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무시간이랑 임금은 잘 나와 있는데 월급날은 언제예요? 월급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는데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만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수습기간은 얼마나 돼요? 3개월이에요. 3개월 후에는 계약서의 액수대로 월급이 지급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계약서의 액수대로 월급이 지급될 거예요. 예OOK 7foot 5 9 9 10